소박하게 더듬거리는 말로 인간의 가슴은 듣고 있지. 허무에 대해 세계를 새롭게 하는 힘인 허무 언젠가 헌책방에서 책꼬지를 구경하다가 빗발해 보였지만 헌책치고는 괜찮아 보여 빼보았을 때 처음 접했던 시였고 그렇게 알게 된 시인이었다. 세계를 새롭게 하는 힘인 허무라는 표현이 좋았다. 에밀리 디킨슨의 시를 읽어본다면 허무, 죽음, 고독의 이미지를 많이 느낄 것이다. 많은 예술가 가운데 당대에 주목받지 못하고 사후에 유명해진 경우는 손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이다. 미국의 시인 에밀리 디킨슨의 경우도 그렇다. 에밀리 디킨슨은 1830년 미국의 메사추세스의 작은 도시 에머스트에서 태어나 1886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곳에서 살았다고 한다. 24살 무렵에는 가족들에게 나에게 무슨 큰일이 생기지 않는 한 절대로 집을 떠나지 않겠다고 선언했을 만큼 외출을 삼가하고 외부인을 만나지 않으며 집에서 약 1800여 편의 시를 썼지만 생전에 발표했던 시는 지역신문에 실린 7편에 불과했고 시집은 출간하지 않았다. 미국 메사추세스의 주에 있는 그녀의 생관은 박물관으로 끊어져 있다. 국내에 에밀리 디킨슨의 시선집이 몇 가지 있지만 주목해볼 시선집은 파시클 출판사에서 펴낸 시선집이 아닐까 한다. 출판사가 이름으로 삼은 파시클이란 말은 에밀리 디킨슨은 친한 사람들에게 편지 형태로 시를 보내곤 했는데 40여 편씩 시를 묶어 직접 필사하고 편집하여 파시클이라는 시집을 만들어 두었다고 하는데 거기서 이름을 따온 것 같다. 한편 이 파시클 44권이 시인의 사망 후 발견되었고 4년이 지나 첫 시집이 큰 성공을 거두게 되어 그 후 시선집이 알려지게 되었다고 한다. 에밀리 디킨슨의 시는 대부분 제목이 없다. 따라서 편의상 첫 문장을 제목으로 붙인 것이므로 감상하는 데 참고하면 될 것 같다. 우선 짧은 시 두 편을 낭독해본다. 사랑이란 이 세상의 모든 것 우리 사랑이라 알고 있는 모든 것 그거면 충분해 하지만 그 사랑을 우린 자기 그릇만큼밖에는 닮지 못하지 널빤지에서 널빤지로 난 걸었네 천천히 조심스럽게 바로 머리맡에는 별 발 밑엔 바다가 있는 것 같이 난 몰랐네 다음 걸음이 내 마지막 걸음이 되는지 어떤 이는 경험이라고 말하지만 도무지 불안한 내 걸음걸이 한편 에밀리 디킨슨에 관한 영화가 2017년에 국내에 개봉된 적이 있다. 영화를 보지 않아 몰아 이야기하긴 어렵지만 지인에 관한 영화를 보면 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영화의 한 장면 가운데 출판사 측에서 구조점을 바꾼 것에 대해 항의하는 장면이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에밀리는 견디기 힘든 일이라고 하는 장면을 찾아볼 수 있었다. 실제로 에밀리의 시를 보면 많은 대시표 시를 볼 수 있는데 그 작은 줄표조차 시인에겐 의미가 있는 것이니 시를 읽을 때 무심코 지나쳤다면 다시 한번 살펴볼 만하다 싶었다. 그리고 구제불능인 자신에게 신이 준 유일한 선물은 시라고 하는 장면도 인상적이다. 거의 두문 불출하며 어머니를 돌보고 그 당시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었다고 하는 자신의 병을 견뎌야 했던 에밀리에게 시라는 것은 어쩌면 하나의 구원과도 같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 시인이 생존했던 당대에 대중들로부터 인정받아 세상으로 나와 활동했다면 그게 행복이 되었을까 싶지만 그건 모르는 일이다. 존머시 이야기를 쓴 쥐스킨트나 오밀바테 파수꾼에 셀린저처럼 자발적 은둔자들도 있으니까 말이다. 그들을 세상으로 불러내는 건 폭력에 가까운 일일 것이다. 포스트잇을 붙여두었던 시를 몇 편 더 낭독해보며 영상을 마친다. 길 위에 홀로 뒹구는 하찮은 돌멩이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성공을 걱정하지도 않으며 위기를 결코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그의 코트는 자연의 갈색 우주가 지나가며 걸쳐준 것 태양처럼 자유로이 결합하고 또는 홀로 빛나며 덧없이 꾸밈 없이 절대적인 신의 섭리를 지키며 내 죽어서 웅웅대는 한 마리 파리 소릴 들었네 방 안에는 고요 마치 끌어대는 폭풍 사이 허공의 고요 나와도 같이 사방에서 눈들은 싸늘하게 비틀어 대며 숨결은 죽음의 왕이 지켜볼 마지막 한순간을 위해 굳어지며 방 안에서 난 내 유물들을 나누어 주었네 양도할 내 몫에 싸인하여 그러자 거기 날아드는 파리 한 마리 우수에 잠겨 불확실하게 비틀비틀 웅웅대며 빛과 나 사이에서 이윽고 창은 닫히고 이윽고 아무것도 난 볼 수 없었네 크나큰 고통이 지난 뒤엔 의식처럼 찾아오는 느낌 바치 무덤처럼 신경들은 엄숙히 가라앉고 얼어버린 심장은 질문하네 바로 그였느냐고 고통했더니가 어제 아니 수세기 전부터 발은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네 땅 위건 공중이건 아니 허무속이건 멋대로 자란 숲길 수정처럼 수정처럼 명징한 쾌감 이것이 선각자의 시간 기억해야 하리 끝내 살았다면 냉동되는 인간이 눈을 상기하듯 처음엔 오한이 나다가 이윽고 황홀 이윽고 해방이 오는 것을 이윽고